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최근에 변경된 SS 스토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 자리에 SS 스토어가 있었잖아요. 이 초기함에 키네마스터를 켜면 이 초기함이 여기에서 SS 스토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틱톡입니다. 이로 가면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틱톡 사용하는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요. 거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S 스토어가 아닙니다. 그럼 SS 스토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프로젝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리젝트로 들어가면 초기 화면에 이렇게 SS 스토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 모드에서는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이것을 SS 스토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처음에 이와 같이 이 아이콘 왼쪽에 있죠. 왼쪽에 이렇게 아이콘 하나의 폴드입니다. 여기다 그래서 이 폴드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 아이콘은 여러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이 아이콘에서 보시면 보시면 제일 위에 가면 보겠어요. 이 아이콘에서 이 아이콘이 터치된 상태에서 차례대로 한번 보겠어요. 이게 뭔지. 컬러체인지 있죠. 그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효과로서 놨죠. 효과에서 컬러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운로드 터치하면 설치됨으로 바뀌죠. 이거는 효과죠. 그런데 뒤로 가보겠어요. 여기서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해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터치해 보겠어요. 그리고 여기 터치하면 크립 그래픽이 나와있어요. 크립 그래픽의 스타일리스가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 보세요. 크립 그래픽 스타일리스. 여기서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다운로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됐으면 다시 화살표로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FX 설명들이 있어요. FX는 효과죠. 효과.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 FX 터치하면은 과거에는 이 FX가 이런 세부조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것이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같이. 분류를 해놓은 것이 특집입니다. 지금 이제 제일 위에 예술적이란 이 분류가 그룹이 선택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블러 터치. 아래쪽에 블러 터치해 보겠어요. 블러 터치하면은 블러에 관련된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컬러를 터치하면은 컬러에 대한 여러가지 SS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왜곡 글러치 렌즈 렌즈 노이즈 등등 이렇게 차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맞는 것을 터치해서 다운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장면 전환합니다. 툭 터치하면 과거의 장면 전환은 하나로 되어있는데 이걸 이제는 장면 전환은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3D 그 다음에 액션 아날로그 컬러 교차분할 그래픽 물결 픽셀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걸 터치하면은 액션 터치해 보겠어요. 액션하면 액션에 관한 것이 짱 나와요.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관련 컬러는 컬러 관련 이렇게 분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이것은 터치하면 스티커인데 여기도 역시 보시면 모션 기념일 꾸미기 이렇게 쭉 분류를 해 놨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그리고 아주 편리한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T 있죠. T는 글자죠. T 이거 터치하면 폰트라고 여기 나오죠. 제일 위에 보면 제일 위로 올라가면요. 한국어가 여기 나와요. 한국어 다운 받고 싶어요. 한국어 터치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운 받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여기 고딕체, 명조체, 디스플레이, 필리체, 일본어, 아랍어 이런게 쭉 나오죠.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쭉 찾아서 다운 받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음악도 바뀌었어요. 음악 터치해 볼게요. 음악 이거 터치하면은 이렇게 일렉트로니카, 일렉트로니카, 팝, R&B & Soul 하고 음악 효과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음악 터치하면은 음악에 관련된 것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운 할 수 있겠죠. 프레이 이쪽에 이건 프레이고 이쪽에 이거는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걸 터치하면 다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이것은 클립 그래픽입니다. 사진을 장식하는 거죠. 클립 그래픽이라고 써놨죠. 사진을 장식하는 것인데 제일 위에 보면은 기념일이 나와 있죠. 시네마틱 시네마틱 모덴 심플 프로덕션 레트로 로맨틱 쭉쭉 여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터치 터치해서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가지 세부적인 것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클립 그래픽은 사진을 장식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여기 SS도 있죠. 키네마스트 SS도 창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잘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SS도를 닫을때는 이 부분 있죠. 이쪽에 보세요. 이 X 있죠. X 이걸 터치해서 닫아 버립니다. 닫아 버릴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레이에만 각 항목에서도 닫을 수 있습니다. 레이에 가서 스티커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스티커를 터치하면 제가 받은 스티커가 여기 다운받은 스티커가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위로 쭉 올리면 아래로 내려가면 꼭 하단에 더 바퀴가 있어요. 이 더 바퀴를 터치하면 SS도로 갑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받으면 되겠죠. 항상 그런 더 바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더 해 보겠어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아까 스티커 했는데 그 다음에 효과 한번 해 보겠어요. 효과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FX에 터치하면 효과 제가 다운받은 것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다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최하단에 보면 역시 여기도 더 바퀴가 있죠. 최하단에 여기도 더 바퀴가 있어요. 여기도 더 바퀴를 터치하면 역시 여기 SS도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류가 되어있고 이쪽에서 하나하나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변경된 SS도에 대한 설명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